얘기 들었어요? 무슨 사건이다. 뭐야. 뭐야. 오늘이 그 사건이 일어나는 날 아니에요. 퀸트가 막 있지는 않아요. 범죄에 대한 이런 내용이네. 네. 이거 나밖에 못 읽는 거야. 그러니까. 이거 너무 불리하네요. 나도 이런 거 많이 봤거든. 지금부터는 수사 못 해. 이제 모자를 썼잖아요. 이게 연관이 다 돼 있는 건가 본데. 뭔데요 그게. 모르지. 야 어떻게 알아. 야야야야. 아 이거. 동물 두 글자. 개똥. 지저분하고 소문이 잔뜩 났어. 누나 힘 왜 이렇게 세? 야 이 자식아. 너 나를. 내가 언제 어떻게 해. 나라가 진짜 치고 나가는구나. 양. 세찬. 양. 아치. 오케이. 나 나라 주는 양아치야. 오마가. 양 세찬 양아치 많네. 세수를 하는데. 거짓말 하지 마. 올랐어요 그색. 자기꾼 아니야. 제니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. 제니야 나 아니야. 제니야 나 아니야. 아 다시. 저 이제 달라졌어요. 아 그래? 저희 엄마가 머리가 좋으면 눈도 고생 안 한대요. 나 너무 티비하나? 그거 아니야? 저 오늘 진짜 에이스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. 진짜로. 네가 무슨 에이스 역할을 했어? 아 인정했잖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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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봐. 지하자 좋다. 지하자 좋다. 나 이거. 자 차 빼. 차 빼 차 빼. 저 형 진짜가 저러다가.